안녕하세요. LM시트입니다. LM 카니발 하이 리뮤진에 추가로 착착 가능한 사이드 스텝 종류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고정형, 싱글 오토, 사인 오토 이 세가지 스텝에 자세한 설명 들어갑니다. LM시트와 확인해보시죠. 순정 하이 리뮤진과 동일한 형태의 심플한 사이드 스텝입니다. 고정형이기 때문에 스텝이 작동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아도 바로 차량에 손쉽게 탑승할 수 있습니다. 오직 후석에 탑승하는 VIP를 위한 스텝입니다. 후석에 탑승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탑승을 원하신다면 싱글 오토 스텝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사인 오토 스텝입니다. 1열과 후석을 동시에 이어준 스텝이기 때문에 차량 어느 쪽에서도 편하게 탑승할 수 있고 고급스러운 무드등이 설치되어 있어 어두운 곳에서도 안전하게 탑승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LM 카니발 하이 리뮤진의 사이드 스텝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